지금 이곳은 일리 하와이 일릴리 노이 트레일 리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와이에 있는 쿨리올로 오우오우 리치 트레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치라는 건 아마 능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벨리는 계곡이고 벨리 트레일 그러면 계곡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는 거고요. 리치 트레일 그러면 능선을 따라서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쿨리 오우오우 리치 트레일 입니다. 능선까지 오르기 위해서 지금 산을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쿨리 오우오에서 보는 바로 옆 산에 리치 입니다. 리치 능선 저 앞에 보이죠 저것이 태평양 입니다. 리트레이션 사이트 5 입니다. 이렇게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보이시죠? 윌리윌리 오우 드레킹 코스 인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50분 편도 1시간 50분인데 지금 1시간 올라왔습니다. 1시간 올라와서 약 반절 올라왔잖아요. 약간 허기가 져서 오이 하나 먹고 또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나무들이 참 신기합니다. 이 바람 소리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고요. 이 나무들의 나이대 하나하나가 나무에 생애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와 이 나무에 나이대 하나하나가 1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제 나이 60보다 더 먹은 것 같아요. 아이고 나무 존경합니다. 숲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희가 태평양입니다. 윌리윌리 오우 오우 트레킹입니다. 윌리윌리 쿨리 오우 오우 트레킹입니다. 지금 정상이 시간으로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상 근처에 오니까 경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다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고 아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살면 나이도 먹지 않고 늙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 좋습니다. 아이고 저 언론이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콜리 오우 트레킹 정상입니다. 그렇게 입장한 척이 공항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완에서 돌아와서 도망가다가 여행을 가진 곳은 맥주가입니다. 천천히 이야기가 매우 잘 가 서서 고생상의 운이 오랜 compr. 하와이의 쿨리오오오 정상입니다. 오전 6시에 출발해서 지금 8시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동안 걸려서 이제 2시간 안전하게 내려가고자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연스럽게 담아야 돼. 쿨리오오오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데가 다이아몬드 헬입니다. 내일 우리가 갈 장소거든요. 이게 정말 태평양을 바라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사람 너무 좋아요. 아주사람 너무 빨리 돌리면 안 돼. 새롭게 이제 새로운 장소에 퍼뜨린다고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보세요. 시앗을 신발을 여기다 털면 신발을 하면 여기서 시앗이 묻혀가지고 그 시앗이 다른데 가서 싹을 틔운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네. 아유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발을 좀 왔다 갔다 해야지 앞뒤로. 그렇지. 우와 나무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저기 의자에 사람이 한 분이 앉아계시는데 이 나무 둘레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야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그루인 것 같은데요. 저분이 한 분 앉아계시는데 이 나무 둘레 보세요. 우와 피크닉 에어리얼 36. 이야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한번 쭉 돌아볼까요? 이야. 우와. 한번 보세요. 이야. 세상에. 나무가 정말 큽니다. 나무가 정말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그루가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아 공원이 바로 바닷간데요. 정말 안 좋습니다. 나무가 정말 평생 이렇게 큰 나무 처음 봤습니다. 나무가 무지하게 큽니다. 저기 사람 한 분이 앉아계시는데 그 나무 둘레가 사람 수십 명이 이렇게 해야하니 될 수 있는 나무예요. 참 신기한 나무. 이야. 여기 하와이 바이키키 해변에 있는 아주 신기한 나무를 봤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왠지 행운이 깃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야. 이야. 비가 막혀요. 자. 어디서. 이런 나무 한번. 이 나무를 보면. 행운이 기증됩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 아. 아까 이거 보였다며. 응? 아. 나무 보이세요 하니깐 엄마나. 그래.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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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번 보시고. 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네. 이야.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이게 저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이야. 이야. 이 생명의 신비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 아. 이리와. 네. 커피? 아. 이게 먼저 커피. 물이 어마어마하게 깨끗하네요. 응? 여기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오리바이키키 구하더라. 여기가 오리바이키키 구하더라. 이렇게 오리바이키키 바타고니아에 있습니다. 웰컴 투 만아버스 트레이 마치 나무 같아. 넝쿨이 나무에 둘러싸이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 나무가 크네요. 나무가 크로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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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크로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